어제 페북에 제가 글 몇 개를 올려드렸는데 숭산스님 글을 좀 올려드렸어요. 그 책을 아예 갖고 왔어요. 부처님께 제를 털면. 제목이 좀 불경한데 아무튼 숭산스님이 법어집이죠. 제자들한테 지도한 내용들, 편지글 같이 아주 생생하게 서로 매일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 같아요. 그런 내용도 있고 일화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오직 모를 분 하나로 얼마나 이분이 서양에서 포교를 전도를 잘 하셔서 어디까지 불리셨냐면 세계 4대 생불 중에 하나로 불리시는 분이에요. 달라이라마, 틱나탄스님, 숭산스님. 외국에서는 숭산스님을 아는 거예요. 한국 불교보다. 그래서 또 다른 나라뿐 한 분 해서 세계 4대 생불로까지 불리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대중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정도고 제가 이분 좋아하는 건 오직 모를 분 하나를 끝까지 파신 그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 몰라, 괜찮아, 기본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들고 와서 읽어드리려고요. 어제 이제 페북에는 올렸었어요. 페북 보신 분들은 미리 보셨을 거고 그 말씀이 편한 말씀이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참선이란 선이란 생각을 내기 이전의 마음 상태를 지니는 것입니다. 제자분한테 편하게 하신 얘기예요. 참선이란 선이란 생각 이전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이게 여기에 지금 다 있죠. 학당 분들은 몰라 하시겠죠. 여기서 뭔가 깨달으신 바가 있으시죠? 자, 제가 이제 에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에고, 참나 참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고가 참나랑 통하는 거 그래서 이런저런 의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참나랑 하나 되려는 고마움은 뭐며 에고는 또 뭐며 또 이 참나를 또 참나를 보고 느끼는 또 고마움은 뭐며 참나와 하나가 되려는 고마움은 뭐며 참나를 실제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그 마음은 뭐며 에고는 또 뭐며 다 에고입니다. 시공 안에서 여러분 조작하는 마음은 다 에고예요. 시공 떠난 그 마음만 참나예요. 간단해요. 에고는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내면에 등장해요. 왜냐? 에고가 벌써 분열상을 보여요. 밥 먹어야지. 안 돼. 에고끼리 싸우는 거죠. 지금. 그 배후에는 참나가 있죠. 이 작용으로서의 에고는요. 정말 다양한 생각감정 오감을 가지고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에고예요. 또 참나를 따라 양심하겠다는 고마움은 뭐며 그것도 에고예요. 다 에고입니다. 참나와 공명한 에고가 되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에고를 없애자도 아니고 에고를 부정하자도 아니고 에고를 무조건 따르자도 아니고 이겁니다. 참나랑 합일되는 고 에고의 마음을 소중히 잘 키워가시면 다른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에고보다 참나를 만나고 싶고 참나와 하나가 되고 싶고 참나를 느끼고 싶은 고 에고의 마음을 소중히 키우시면 그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에고 중에 에고의 작용 중에 깨어있는 마음이 있고 에고의 작용 중에 악으로 흐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탐진치로 흐르는 마음이 있고 육바람일 잘해야지도 에고예요. 왜? 시공 안에서 내가 다짐한 거잖아요. 시공 안에 있는 제약된 자아의 작용은 다 에고의 작용입니다. 다만 깨달은 에고를 만들어라 하는 거죠. 참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에고를 만들자. 그게 목표입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아시고 그러니까 생각 이전의 나를 만나자. 그럼 만나는 그것도 에고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생각 이전의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생각 이전의 마음에 오롯이 몰입할 수 있는 고 에고의 작용을 일으키시는 게 선입니다. 선은 생각 이전의 마음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지니는 건 누가 지닙니까? 에고가 지니는 거죠. 참나는 원래 늘 여야 해요. 그런데 에고가 참나에 몰입하지 않으면 참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에고가 못 지니게 되는 거죠. 참나는 지니면 있고 놓으면 사라지는 물건 아닙니다. 다만 에고한테는 참나가 의식이 안 되는 거죠. 에고가 방심해버리면. 에고가 일심을 가지고 몰입해야 참나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게 됩니다. 참나를 지니어야 된다 하는 거는 참나는 잃어버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에고 입장에서는 지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시로 참나 자각하셔야죠. 항상 내 안에 있는 참나의 현존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시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시라. 이 참나참. 수시로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시는 게 선입니다. 선. 선이 볼시자의 호단자예요. 이 하나인 자리. 이거 하나 단자죠. 에고의 천만 가지 무한한 변화 속에서 늘 한결같은 그 하나의 자리를 정확히 보는 게 선입니다. 보고 계시냐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도 봐야 돼요. 밥 먹는 배후에는 생각 이전에도 이 마음이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밥을 먹는 에고의 현상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생각 이전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승산 선생님은 모르는 마음이라고 해요. 모르는 마음. 그래서 선이라는 생각 내기 이전에 마음 상태를 지니는 겁니다. 과학이나 학교 공부는 생각 이후의 것들입니다. 과학을 공부한다. 이 에고의 세계의 공부죠. 학교에서 우리가 뭔가 배운다 하는 것도 다 생각 이후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내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실된 자아. 참나죠. 참된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당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승산 선생님이 지금 묻는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모르죠. 여기 써 있어요. 모르죠. 오직 모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뭡니다라고 하려고 하면 그건 달고작용이잖아요. 생각 이전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건 당신의 본바탕 생각 이전의 그 마음은 뭡니까? 라고 묻는 거니까 생각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되죠. 몰라 하고 계셔야지. 제대로 된 답이에요. 오직 모를 뿐입니다. 이 말 들으실 때 답답해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알아야 되는데 일단 모르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몰라 해버리면 그냥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항상 그 모를 뿐인 마음을 지키세요. 이 모를 뿐인 마음이 투명하게 맑아지면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모를 뿐인 마음을 지키시면 마음이 맑고 투명해지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모르는 마음을 지닌 채 운전을 하면 너무 모르는 마음을 운전하시면 안 돼요. 사고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 이 참나를 자각하면서 운전에 몰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운전선이요. 운전이 그대로 선이 되고 운전하는 중에도 그 하나인 자리 참나를 느끼면서 운전하니까 또 이런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남하고 대화를 하지만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남하고 대화를 하니까 대화선이 되고 그 상태에서 TV를 보면 TV선이 됩니다. 당신은 그 모를 뿐인 마음을 항상 어디서나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참선입니다. 그럼 다죠.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참선 전문가세요. 지금 이 얘기 들으시고 다 이해되시죠?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 모르고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가 선이 돼요. 그렇죠? 저랑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그대로 선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랑 노는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면 지금 깨어있냐고. 요즘은 이제 다 깨어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깨어있냐고 하면 허걱합니다. 어떡하지? 당황하는데 그냥 빨리 모른다고 하라고 그러면 금방금방 모른다 해서 요즘은 이제 능숙하죠. 왜?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 돼요. 왜 과거를 또 끄집어드려요. 여기다. 지금 깨어 계시죠? 아, 좀 전까지 못 깨어있었네. 이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깨어 계시죠? 저 소리 들을 때 깨어 계셨죠? 아, 하고 또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돌아오세요. 또 돌아오세요. 계속 돌아오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제일 쉬운 참석법이에요. 이게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안 걸려요. 뭘로 하면 그 자리니까. 참날을 만나는데 보통 시간을 정합니다. 뭐를 해야 되고, 뭘 만배를 해야 되고, 삼천배를 해야 되고, 만독을 해야 되고, 다 부질없는 소리. 그냥 만날 거를 못 만나니까 돌아서 만나. 나는 굳이 고행을 하고 싶다 하면 모르겠는데요. 바로 참날을 만나는 게 목표다 그러면 그건 쉬워요. 몰라 하시면 그 자리입니다. 몰라 하시면 생각 이전에 그 마음이잖아요. 지금 내가 뭐다, 내가 이름이 뭐다, 이거 빨리 놔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승선선인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가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저는 호흡을 관찰하다가 참날을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 호흡해야 참나가 제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호흡 위주로 했으니까. 늘 몰입하려면 호흡에 몰입하고 호흡을 바라보는 나인 참날을 자각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가 승선선인 가르침을 딱 접했는데 그냥 몰라 하래요. 설마 하고 몰라 했는데 그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쉽게 되는데 왜 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돌아서만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예요. 제가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편해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호흡해서 참나 만나라고 할 게 아니라 바로 몰라 하면 바로 만나겠구나. 그럼 이게 훨씬 자명하다는 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호흡을 먼저 하라고 권해요. 그 뒤로는 제가 몰라 몰라를 권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몰라 하시면 바로 참납니다 했더니 그 말을 들은 한 10명 중에 2, 3명은 바로 몰라를 해요. 한 7명은 뭘 몰라 하지? 라고 또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몰라 해야 되지? 어디까지 몰라 해야 되지? 이 한계를 가지고 또 고민하시길래 제가 그 뒤로는 아예 이렇게 정해드렸어요. 이름을 몰라 하세요 라고 이름을 몰라 하세요. 아니면 시간, 공간을 몰라 하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뭘 몰라 하시라고 도와드리니까 훨씬 이제 몰라를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몰라 한 마디인데 이 얘기 듣는 중에도 몰라 하고 계십니까? 제 얘기 들려도 상관없어요? 생각 이전의 마음이 나타나려면 생각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TV선, 대화선, 운전선이 불가능하죠. 다 하는데 이 생각, 에고의 작용인 생각, 감정, 오감을 굴리는 자리가 있다는 걸 자각하는 데 몰라가 도움이 됩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지금 쥐고 계시는데 몰라 하고 잠깐 힘 빼시면 그 틈에 나의 생각 이전에 마음이 느껴져요. 내 안에. 이 특징이 뭐냐? 생각, 감정, 오감의 특징은 뭡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무상고, 무아. 무상하죠. 괴롭죠. 내 것이랄 게 없죠. 그럼 이 자리는요. 반대로 상락, 아정이죠. 영원하죠. 걱정이 없죠. 순수한 나죠. 때묻지 않은 청정함이 있죠. 여기는 부정하죠. 왜 생각, 감정, 고감으로 늘 오염돼 있으니까. 탐진치로 늘 오염돼 있으니까. 부정하죠. 무상하죠. 늘 괴롭죠. 따져보면 무상하니까 내 것이랄 게 없죠. 고정된 게 없으니까. 이건 내가야 라고 하는 그 말도 사라져버려요. 바로. 좀 전에 뭐라고 그랬으면 또 몰라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무상하게, 무상하게 흘러가게 사실 두는 게 이거는 낫죠. 공식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에 영원한 게 있으니까 무상한 걸 굴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자각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몰라 한다고 이걸 다 끌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 단, 그래서 제가 이쪽이 51%만 되면 선명하고 51% 아니라 1%만 돼도요. 만난 건 만난 거예요. 아, 이건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아닌 고마움이 내 안에 있네. 평온하고 아무 걱정이었고 알아차리고만 있는 순수한 의식이 있네. 일말의 자각만 있어도 그 자리 맞아요. 거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51% 되는 건 순간입니다. 그걸 늘 자각하는. 몰라 하면서 그거를 늘 체크하세요. 하나만, 한 페이지만 더 읽어드릴게요. 깨끗한 마음이란? 이게 참나예요. 오염되지 않는 게 상라 과정 중에 청정할 정자, 정을 설명한 겁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생각 이전의 상태다. 생각 이후는 이미 더럽혀져 있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염돼 있잖아요. 왜? 여러분 생각이 일단 시작되면요. 여러분 마음 속도 여러분 속이 아니에요.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어요. 청소도 안 돼요. 정리도 안 돼요. 막 나옵니다.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에 물고 나오는 그 생각을 어떻게 없애요.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 나오기 이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제일 깨끗한 마음인데 만일 그대가 이 마음을 경험한다면 생각 이전에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걸 경험한다면 그대는 대호, 확철대호한 상태. 대호한 상태다. 확철대호를 찰나 체험한다는 거예요. 찰나 대호를 한다. 비록 그 경험이 짧아서 단 1초라고 하더라도 그건 견성임에 틀림없다. 1초 견성이다. 어떠세요? 쉽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서양인들도 이 얘기 듣고 금방 감잡아서 한 거예요. 1초 견성도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1초 견성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 하루에 24시간 중에 1초 참나 만나고 나머지 시간을 다 생각하는 데 썼다고 해도 걱정해서는 안 된다. 그걸 잡념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잡념에 빠졌구나 라고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나의 업일 뿐이고 나는 이 망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냥 업은 업대로 일어나게 돌아. 망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 그거랑 싸우지 마라. 1초 견성한 게 중요하다. 생각 이전에 그 마음 만나는 게 중요하다. 망상에 끌려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일부러 끊으려고 했을 필요도 없다. 깨끗한 마음을 더 오래 가지려고 했을 필요도 없다. 아 그럼 나는 이 망상을 줄이고 참나를 더 만나야지 라고 할 필요도 없다. 너의 업은 차차 사라질 것이며 그 마음도 절로 자랄 것이다. 깨끗한 마음이 절로절로 자라날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 억지로 버리려고 집착하지 말고 붙잡으려고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몰라 하면서 몰라 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집착도 아니고 추구도 아닌 거 있죠.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참나를. 또 이 잡념하고 싸우지도 말고 잡념 많다고 싸우지도 말고 지금 이대로 해보세요. 잡념을 없애려고 하지도 마시고 참나를 만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몰라 하고 계셔보세요. 무심. 무관심. 이미 참나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참나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은 하늘에 있는 보름달과 같다. 간혹 구름에 덮여 안 보이더라도 달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념이 일어나서 참나가 내 마음에서 안 느껴진다고 해서 참나가 어디 간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마시라니. 우리 학단 강의들의 핵심이 다 들어있죠. 구름 사라지면 그냥 달은 원래대로 밝게 드러난다. 어디 갔던 거 아니니까. 내가 망념에 빠졌다고 해도 보세요. 여러분이 잡념 무상고 무아 막 이 세계에 집착해가지고 탐진치를 무섭게 부리고 있더라도 확철대우자는요. 늘 참나 상태라서 이 참나 안 좋아한 게 아니고요. 마음 속에 망상이 엄청나게 폭주하더라도 확철대우자는 알아요. 이건 구름이 무섭게 저렇게 여동치는 것뿐이고 배후의 달은 늘 광명하다. 배후에 있는 태양은 늘 광명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 정도 경지로 가셔야 됩니다. 잡념이 일어나도 걱정 안 하는 경지. 이런다고 참나가 더럽혀지는 거 아니야. 선사들이 이 경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공을 너희들아 허공을 더럽혀 봐라. 허공을 더럽힐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각, 감정, 오감이 오염될 수는 있어도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할 수는 있어도 더러운 짓을 할 수는 있어도 참나를 오염시킬 수는 없다. 몰라 해버리면 늘 원래 싱그러운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이제 요소리죠. 본래부터 거기 있으니까 망상이 몰려와도 그 뒤에는 깨끗한 마음이 늘 있어서 망상만 사라지면 오직 그 깨끗한 마음만 남게 돼 있다. 그걸 알으라 이거죠. 망상이란 오고 가는 것이다. 그대는 오고 가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오고 가는 망상을 괜히 붙잡고 힘들어하지 말라. 가게 냅둬라. 그냥 몰라하고 있으면 알아서 간다. 왜? 현상계의 모든 생각, 감정, 공식이 있어요. 무상해요. 여러분이 붙잡지만 않으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무상하지 않게 느껴지시는 건 계속 붙잡기 때문이에요.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너무 좋으니까 갈까봐. 전전긍긍해서 붙잡으니까 그렇지. 막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아침부터 지금까지요. 전화번호를 외워야 된다고 막 붙잡고 있죠. 전화번호 날아갈까봐. 010 beg3 son lines 야 하면 날아가 버리죠. 야 하면 왜 웃다가 그렇죠. 돈 세고 있는 사람한테 Mul call 말 걸면 안 되죠. 야 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겨우 붙잡고 이제 그 숫자 지키고 있었는데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래 잠깐 방심하면 날아가게 돼 있는 게 본식인 거죠. 우리의 생각, 감정은. 그걸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힘들다 하는 건 그 힘든 생각, 힘든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날아갈까 봐.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그런데 학당에 오셔서 몰라하세요 하면. 예? 하고 몰라를 한 5분 하다 보면요. 아까 뭘 붙잡았는지 일단 놓쳐요. 다시 한참 생각해야 돼. 아까 내가 뭐 때문에 고민했더라. 다시 고민을 꺼내서 또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고민하세요. 하셔야지요. 할 건 해야 되는데. 수시로 몰라를 해주시면서 툭도 끊어주시라는. 수시로 몰라를 하면 여러분이 끊으려고 안 해도 몰라를 하고 있는 동안 애고가 무관심해지니까 그 사이에 이 친구들이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일 있으면 학당에 오면 무장하죠. 저렇게 힘들어요. 몰라하세요. 몰라해서 몰라해지면 뭐하러 여기 왔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닌가. 들으실 때 애고 입장에서 몰라하라고 그러면 나 몰라가 안 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학당에서 말한 몰라는 잠깐 놓고 참나 좀 만나라는 거죠. 잠깐 그거를 당신 이름도 한번 몰라 해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면 애고를 놔버리면 나머지는 통으로 다 날아가요. 내가 들고 있던 생각감정으로 가면요. 나를 놔버리면 통으로 다 날아가니까 그냥 몰라. 내 이름 몰라. 바로바로 해버리시면 깨끗한 생각 이전에 마음이 자꾸자꾸 접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변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게 돼요. 그 적응시킬 때까지가 조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때 근데 적응이 됐다. 그게 확철대호입니다. 별게 아니라 확철대호 해가지고요. 온갖 신통 부리는 것 같고 아니면 부처님하고 늘 함께 있는 것 같고 그런 뭐 상상을 하거든요. 백천 불보살이 다 항상 함께한다. 말을 하면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실상은 뭐냐. 생각 이전에 마음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백천 불보살이긴 왜 했느냐. 백천 불보살의 그 마음이 딱 그거 하나거든요. 내가 그 깨끗한 마음 지니고 있으면 나는 인류에 존재했던 모든 성인들과 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불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갑자기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도 그대들이랑 늘 함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늘 함께 있습니까. 뭘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요. 이 성령 자리를 통해서는 하나가 됩니다. 왜? 예수님 성령이나 우리 성령이나 하나니까. 한 성령이니까 우리가 몰라 하고 이 성령의 상태인 기독교에서 하나님 이름이 아인입니다. 스스로 있는 나. 여러분도 지금 이 참나의 현존을 체험해 보시면 똑같다는 거 아실 거예요. 스스로 있는 나 상태에 들어가시면 바랄 게 있습니까. 자신이 존재하죠. 그런데 존재하는데 우주가 다 나지 또 나밖에 남을 설정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있는데 그게 통으로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도 필요가 없고 느낌만 있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잡고 계시면 그게 스스로 있는 나 상태입니다. 성경의 나. 부약에서부터 하느님 이름은 I am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그 말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지금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지금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닮으려는 아브라함이 몇 천년 전 사람이고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생각감정 오감에 묻혀버리고요. 아브라함이고 나발이고 어떤 애고든지 나도 심지어 나도 놔버리고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존재들도 다 잊어버리고 몰라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나 상태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알죠. 그때에 대해 여러분 성경이 읽히죠. 그 전에 읽는 성경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만 따르면 된다. 요즘 어떤 기독교 강의들 보면요. 왜 힘드냐요. 뭐가 힘드냐요. 성경에 다 써있는데 목숨 걸고 성경만 따르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바리세파 됩니다. 성경 말씀 목숨 걸고 따라도 안 돼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영성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써진 대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게 바리세파예요. 예수님이 야 니네가 천국 관리가 있냐고 했던 그 바리세파가 딱 돼버려요. 신기하죠. 영성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성은 과학하듯이 덤벼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과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산 선생님도 애고 이후의 세계예요. 생각의 세계라고요. 생각을 잘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건 생각 이전의 세계랑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초월해야 돼요. 생각 초월한다는 게 장난입니까? 근데 학당에 오면 장난이죠. 장난 맞아요. 사실은 장난인데 너무 이게 오르면 정말 어려운 거 알면 장난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장난입니다. 부처님이 이런 얘기 하셨다고요. 내가 제자들이 과거 부처님 밑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연등불이나 이런 분들 밑에서 어떻게 배워서 부처 되셨습니까? 아니까 이 말을 해요. 유희산매로 배웠다. 놀다가 배웠다. 진짜 도의 전수는요. 스승하고 놀다가 없게 돼 있어요. 밥 먹고 얘기하고 다 수작이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타쿠들의 마음이에요. 도가 너무 좋아서 모여서 도 가지고 서로 놀다가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전수 받게 돼 있어요. 같이 놀다 보면. 같이 안 놀면요. 글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글 써진 거. 글이 더 멋지거든요. 만나보면 사람이 좀 시원찮아요. 글만 못 하죠. 실제로. 왜냐. 글은 어떤 글도 여러분보다 더 나아요. 글이. 고심고심해서 쓰거든요. 자명한 얘기만 하려고 또 막 퇴고하고 막 해서 나 이상의 내용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 닦으려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쓰신 글대로만 살면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해놓으시는 말 글대로만 사시면 여러분 다 성불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된다고요. 그대로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대로 하면 바리세파가 돼요. 이게 지금 말 이상하죠. 이 말에 다 답은 들어있어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으면 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말의 실천에 집착해서 하고 있으면 또 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도 있고 불경도 있고 얼마나 경이 많은데 그거 하면 되지. 도를 몰라서 이렇게 헤매십니까?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는 나와도 철학자는 나오기 힘든 사회입니다. 지금 왜? 생각을 나버릇하기는 힘든 문화예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생각해서 재미를 많이 본 문명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 생각만 하면 지금 아이디어가 나와서 세계가 바뀌는데 다 생각하라고 하지. 생각을 쉬라고 안 하죠. 그런데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새로운 문명이 어떻게 일지 엄청 인공지능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한테 인기 있는 그 작가 있잖아요. 사피엔스인가 써가지고 유발 하라리? 이름이 참 익숙해지지 않는데 그분이 숭산스님의 오직 모를 뿐이 도움됐다고 했어요. 다들 명상하라고 하루에 꼭 명상하라고 자기도 명상한다. 숭산스님의 오직 모를 뿐이 자기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럼 재밌죠. 이게 뭔데? 왜 그런 앞으로 현대사회에서도 답이 될 수 있는가 이 첨단 과학 문명사회의 답을 생각을 정밀하게 해서 만들어내는 자명하게 해서 만들어내는 이 사회에 생각을 초월하는 학문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본질입니다. 이거 사라지면 이거 무너지는 철학 무너지면 과학 무너지는 거지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줄 것 같지만 결국은 과학은 사물의 인과관계밖에 안 밝혀져요. 어디로 가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는요. 이 영적 지혜를 얻어야만 나옵니다. 선악의 문제 선악의 문제 인과의 문제는 과학이 해결해줘요. 애고의 세계에서 우리가 파악이 되거든요. 애고가 그건 귀신같이 파악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악인도 귀신같이 알아요. 이거 하면 이거 일어난다는 거. 현상계에서. 이거 도둑질해도 더 잘하죠. 괜히 마음 착한 사람은 인과관계에 서툴러가지고 어설프게 도둑질하면 바로 잡힙니다. 인과관계가 서투르니까 이 원인의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게 빨리빨리 계산이 안되니까 엉뚱한 짓 하다 잡힌다고요. 오직 몰라만 하라고 하십니까? 하는데요. 이게 몰라잖아요. 이 몰라가 있어야 자명이 따라옵니다. 자명. 참나는요. 텅빈 자리고 몰라하는 자리고 동시에 우주를 꿰뚫어보고 있는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주의 티끌 하나의 변화도 알아차려서 인과 법칙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자명한 자리입니다. 몰라만 하시면 안 돼요.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셔야 참나의 실천 양심의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 이거 이거 하시고 이거 닦으시면 여러분 역대 어떤 성인들 오지 않게 여러분도 성스러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어요. 모든 성인들의 답은 딱 초고예요. 참나 바로 애고 입장에서 보세요. 애고 입장에서 다른 답이 있겠나 참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기 이게 이제 몰랍니다. 이게 선정적 그 다음에 참나랑 만났으면 뭐예요 참나 안에 있는 진리를 읽어내서 현상계 선악 판단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선과 악을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야 실천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참나의 실천이라는 건 단순히 실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참나 안에 있는 진리의 진리의 인가 진리의 인가가 돼야 실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불교로 치면 선정 선정 지혜 계율 실천 선비들로 말하면 경 깨어있기 궁리 이치파악 실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둘로 말하면 참나 현전 참나 실천입니다. 둘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을 쓰실 때는 참나를 실천하셔야 돼요. 아니면 참나 현전에 만족할 때는 생각 놔버리고 몰라하고 계셔야 돼요. 몰라 하시거나 참나 몰라 하시거나 자명한 생각만 하시거나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지금 별일 없다 그러면 뭘로 하고 계세요. 뭔 일 처리해야 된다. 자명한 생각 모두를 바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자유자재로 하시면 여러분 성인 되십니다. 왜냐 참나 안에 우주의 진리가 우주의 진리의 원형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거를 과학은 알 수가 없잖아요. 과학은 밖에 드러난 것만 알아요. 밖에 드러난 걸 보고 결이 파악이 되면 과학자로서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우주 속에 있는 거 시공 너머에 시공도 없는 세계 속에 갈무리 되는 정보를 읽어내려면 방법이 없어요. 에고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먼저 참나와 접속해서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기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내 에고를 관찰해 보니 에고가 주가 돼서 살 때랑 참나에 접속하고 살 때랑 에고가 작동하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에고가 관찰해 보시면 미리 미리 답을 드리면 육바람 일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육바람 일에 맞을 때 자명하다고 하고 육바람 일에 어긋날 때 찜찜하다고 하는 이상한 현상을 에고가 보여요. 그 전에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그 전에는 에고가 나한테 이득이 되면 자명하다고 그러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찜찜하다고 했는데 고마움은 그대로 두고 에고를 타이르거나 에고를 뭐 꾸짖지도 말고 그대로 몰라 하고 몸을 빼가지고 참나랑 만나고 나니까 에고 입장이 박혀있는 게 보여요. 육바람 일에 맞으면 자명하다고 하고 육바람 일에 어긋나면 찜찜하다고. 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나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여러분이 끌어내는 방법은 여러분이 참나 안에는 생각 너머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아낼 수도 없어요.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이 상태가 참나가 내 심신을 끌고 가게 한 다음에 관찰을 통해 평소랑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내 심신 작용을 관찰한 다음에 결을 읽어내는 거예요. 참나는 어떤 진리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해서 알아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몰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참나 안에는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지만 그걸 읽어내시려면 여러분이 참나 상태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자명한 것, 찜찜한 것을 많이 찾아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인은 어떤 분이냐 참나 상태에서 자명한 것을 엄청나게 알아낸 양반이 성인이고 고마 못하면 현인이고 고마 못하면 군자고 이런 것 알아낸 정도 차이에요. 왜? 진리를 인가한 만큼 실천합니다. 알아낸 만큼 양심을 성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양심의 현전에 몰입하는 거고 이건 양심의 성찰과 실천에 몰입하는 거죠. 그럼 저희 학당에 오시면 몰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양심 성찰하는 법. 이 두 가지 공부가 다 들어있어요. 호흡은 여기다 에너지 대주는 거고 공부의 핵심은 이 두 가지가 다죠. 깨어있기. 지금 여러분 왜냐 양심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아까 승산수님도 붙잡으려고 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요? 결과적으로 붙잡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양심 붙잡고 계십니까? 계속 몰라 하셔야 돼요. 몰라 하면 거기에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 이걸 참나를 양심이라고 바로 할 수 있나요? 자 유교 선비들은 양심을 허령지각이라고 불렀어요. 텅 비어 신령한데 알아차리는 자리를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유교의 허령지각과 이게 지금 다를 것 같으세요? 불교의 공적 영지가 똑같은 소리. 유교의 양심이 특히 비어 집사 양심 40 호 carries 자리 정상 동영상 불렀습니다. 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